대한민국 영화 톱 스타상 시상 함께 했습니다. 다음은 국로상 시상이 있겠습니다. 하철경 회장님 단상으로 먼저 나와주시겠습니다. 하철경 회장님 단상으로 모시겠습니다. 국로상 시상자는 3분입니다. 그런데 또 한 분 더 추가가 되셨기 때문에 4분입니다. 아 그럴까요? 네. 먼저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최진아 회장님입니다. 잘해가옵소서. 공로상 사단법인 대한가수협회 회장 최진아. 귀하께서는 대한가수협회 회장으로서 한국 가요발전에 앞장서시고 회원 복지 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활동하시는 큰 박수를 보내며 특히 보니 협회에 지대한 관심과 후원을 아낌없이 보내주시며 우리 영화배우 모두는 귀하의 공로에 감사와 사랑을 담아 이 상을 드립니다. 2013년 12월 27일 한국영화배우협회의 이사장 거룡. 네.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. 우리 태진아 회장님은 영화배우협회 자문위원으로 계십니다. 네. 기념촬영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부상은 잠깐 들어주실게요. 트로피를 들고 하시는 게 훨씬 멋지신데요. 사진은요. 그쵸? 네. 네. 트로피를 같이 들겠습니다. 다시 한 번 힘찬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. 다시 한 번 축하드리고요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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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